부산 영도 부산 영도입니다 아침 밝았구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오늘은 좀 바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지난번 북종 때 일단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카드 만들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도 잃어버렸으니까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 신분증을 만들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와 언덕 죽입니다 진짜 방금 영도대교 건너서 왔습니다 이야 부산 느낌 딱 나네 자 은행에서 이제 카드 만들었어요 돈 있어요 이제 이제 든든합니다 광복로 따라서 국제시장 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끝나고 다음 제 보물지 paths 오늘 clear 3개월 할까요? 이건 마켓이야 저희는 자갈치시장 왔는데요 올해가 해삼! 해삼 먹고 싶다는데 어머니 요새 해삼은 없나봐요 해삼 있어 있어요? 못 봐가지고 찾아볼게요 네이 사장님 여기 계불하고 멍게하고 산낙지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첫 번째로? 네 네 올해는 다 처음 먹어보는 너무 힘들어 해봅시다 아직은 안 돼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안 돼 야 고고고고 Just smell Just swallow Just swallow Yeah just swallow 와 이 언덕에 트럭을 대놨는데 야 이거 안 넘어가 야 대단하다 와 이렇게 주차를 한다 대단합니다 지금 각도가 거의 이야 장난 아닌데 반대쪽에서 발로 툭 가면 일로 둘러떠실 것 같은데 드는지 어서요 감사합니다 파자리 소스 파자리 소스 쌈장 비주얼이 벌써 벌써 맛있는 비주얼이 아 아 여기 와서 입맛이 너무 올라가 그냥 하나요 이렇게 제주도 가서 못 먹을 건데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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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앞에 있는 거기만 옆에 싸우기 보건소인데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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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정 하핰 하핰 한 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